케이블 자고만 봐도 좀 그래도 형님 저 대한민국의 권장은 남자입니다 그래 그래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야? 예고놈 해주셔야죠 적당히 해 적당히다 적당히 해 진짜 이 정도로 끌려온 거야? 예고놈 해주셔야죠 이 정도까지 끌려올 수가 있구나 자 갑니다 거기서 거기 잡으면 안 돼 거기 잡아야 돼 못 건들게 해야 돼 그렇지 빨간색 넘어가면 안 돼 빨간색 넘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아니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빼는 게 오른쪽 정매한 남자입니다 저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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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못한다 정국이형 못한다 정국이형 못한다 야 정국이 못 탔다 정국이 형! 아 나 안 돼! 뺑겨 뺑겨! 뺑겨 뺑겨! 야 정국이 형 못 탔다! 못 탔다 정국이 형! 차 차 차 차 차! 차 차 차 차! 잡아 잡아! 갬을 잡아! 갬을 잡아! 오빠 어디야 빨리 와! 아니! 지금 아무것도 안 왔다 지금! 오빠! 어디 있어? 땡겨 가면 안 돼! 넌 운동하냐? 오케이! 됐어? 아 처음이었는데 너무! 됐어! 처음이었는데 너무! 아 이거? 허심을 너무 잘 잡은 거! 이게 뭐야! 없어 너무 없어! 아 웃기다 웃겨! 자 화심 담으셔도 돼요! 너무 웃겨! 다 형만 공격했어! 야 소민이도 아예 없는데? 아니! 또 우리 쪽에 아예 없어! 소민이는 없어! 아 우리도 보고했었어야 되는데! 여름 돋 settlezieh잖아! 나서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